M.A.O 연구소 혹시 딩크족은 비성경적인 걸까요? 아니요 왜 비성경적이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말 때문에? 아니 인구 80이 인구 80억이면 번성 다 했지 뭐 얼마 전에 뉴스 나왔더만 바로 4일 전에 떴더만 세계 인구 오늘 80억 명 돌파 유엔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15일 세계 인구는 8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니 뭐 이 정도면은 생육하고 번성했지 뭐 이것보다 얼마나 더 번성할 거야 전세계에 이렇게 큰 포유류가 80억 개체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야 세상에 이렇게 많은 개체가 어딨어 이렇게 개체가 많으면 다 조그만 것들이지 근데 이렇게나 큰 영장류가 80억 개나 있다 이거 대단한 거지 그럼 뭐 번성한 거지 뭐 뭐 조심해야 된다면은 성경에 등장한다고 다 성경적인 게 아니다 당위성이 있는 문장과 없는 문장은 좀 구분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좀 말이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 성경에 나왔어 그러니까 다 그걸 해야 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불감을 구해왔어 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해주신 짝이랑 결혼하는 게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성경에 등장한 건 맞지만 과연 그것이 그러므로 앞으로 모든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아버지가 지어주는 짝이랑 결혼해야 된다 그런 목적으로 쓰인 문장이 아니었잖아 마찬가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도 아 걔네가 스타트였으니까 얘네가 생육하고 번성해야지 어떡할 거야 걔네 둘에서 인구가 출발하는데 그렇게 걔네한테 적용된 명령이라 봐야지 이것이 보편적으로 모두가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가끔 이걸 구분 못해가지고 성경에 등장하면 무조건 해야 돼 그게 성경적인 거야 이런 식으로 좀 오해하는 인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 엄마 연구사